둘 더? 둘 더 하긴 콩 넘기 잘 계셔요? 파라지마네 하긴 밑으로 내려놨을게 내 우측 아... 진짜 개 역겹네 진짜 필 한 대 더 내 앞에 한 대고 다 왔다 어... 한 대고 있었나? 아... 이렇게 될구나 네? 내려봐 아 별이야? 아... 차 좀 타고 있었어 차 타주는 거 개 웃기네 삶은 포기한 거 아니야? 왼쪽 뒤 상견 좀 이제 내 차례! 내 차례! 가위 봐! 가위 봐! 내 차례! 아 천천히 나도 문태 조이 문태 조이 문태 조이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가버리기 도로카 싸운다 도로카 싸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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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 수락사 있다 수락사 있다 그때 바로 와 바로 와 둘 더? 둘 더 보여? 이번에? 살린다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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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라이딩 해버리기 머리 한 대 박았어 집으로 박는다 도로카 싸운다 도로카 싸운다 도로카 싸운다 사나 사나 기절 어어 아! 잘못 눌렀어 아 아 아 잘못 눌렀다 아 쏘리 쏘리 도로카 싸운다 아 근데 다 불안했어 한 명이 한 명 쟤 포기하고 왕관 다 잡는다 마인드 마그나지 한 명 흘린 거 지금 가고 있다 아니 이거부터 마그나니까 뒤에 없이 게임해야지 그건 누가 잡아야겠는데? 아니 뒤에 없이 게임해야지 둘 셋 셋 붙임 감사합니다 파란색 빠른 새장에 붙임 멀리 파란집 멍파란집 멍파란집 확인했어 포까놨고 내 쪽 1층 거 없고 내가 끝내고 내 뒤에서 빈이 쐈어 돌집인가? 선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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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밍 좀 밑에 돌집도 있다 온다 하나 더 온다 부자해야 돼 사플 좀 사플 좀 알아서 할게 새끼죠 헤우솔 라스트 같은데? 너 혼자? 브리핑 없어도 돼 응 저 뒤에서 싸웠네? 1번은 빠진다 소로 깨져 어 비절이고 3명이었다 걔네 응 파란색 있는 거 몰라 3번의 통과다 내가 아래 내가 아래 내가 아래 염막부터 해 염막 안해도 있는 거 같아 라스트 희주형 쪽 200개 라스트 이거 아래 하나팀 아니야? 아 같은